고객 개인정보 약 30만 건을 해킹당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 6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최대 규모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자사 고객 개인정보 29만 7,117건이 해커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보 유출 시점은 2018년 6월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아이디, 유심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카스라고 불리는 고객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려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판단하고, 시스템 취약 요소 개선과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출이 카스 시스템에서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카스 시스템이 부가서비스 인증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련 매출액은 부가서비스로 잡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취업준비생들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 3만 5천여 건이 유출된 잉크루트에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자사 채용시험 지원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1,600여 건이 외부로 유출된 SK에는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장현입니다.